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소에 매일 또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뭐 감기로부터 암환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을 봅니다. 때로는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제 마음속에 몇 분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뭐 한 몇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참 한 50대 후반이신데 가장으로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참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좀 피곤해하고 몸무게가 줄고 얼굴이 좀 새까매지는 그러한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에 좀 과음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근무 끝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혈액검사라든지 또 초음파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 초음파검사를 하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간의 거의 반 이상이 그 종양으로 꽉 차 있는 걸 봤습니다. 참으로 그 결과도 참 틀림없이 그 간암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3개월을 넘기기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차마 참 그분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해서 보호자를 좀 뵀으면 어떨까. 아마 직감을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무슨 병이 걸렸던지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러나 보호자에게는 아직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 수긍하고 자 그러면 종합병원에 제가 의뢰를 해서 CT나 MRI도 찍어보고 또 혹시나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정색을 하고 아닙니다. 원장님 보니까 원장님이 간 전문이시네요. 독일에서 또 간 박사도 하셨고 아니 어디를 간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단이 틀렸을 리도 없고 그러니 그냥 저는 원장님만 믿고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뭐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너무 부담가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저를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마음을 비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억지로 보내드릴 수도 없고 또 보호자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는 얘기. 내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저 나는 원장님만 믿고 뭐 틀림없이 원장님이 고쳐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 제가 얼마나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보호자가 나중에 알면 하니 이런 환자를 왜 종합병원에 안 보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붙들고 있었냐. 또 난리를 질 수도 있어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원장님 나를 믿고 있는 그대로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역요법도 하고 또 약으로 하는 항암요법도 하고 또 수액요법 이런 그 고단이 그런 바이타민요법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을 동원해서 치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참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까만 혈색이 또 좋아지고 또 혈액검사를 해도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강한 수치도 떨어지고 황달도 있었는데 황달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전이가 매우 빠른 거예요. 그런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러한 분명한 그 영상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신이 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매일 와가지고 이 주사 좀 맞춰주세요. 뭐 일주일에 세 번은 와서 전적으로 그저 원장님 내 병 고쳐주실 뿐이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 많이 좋아지고 이제는 뭐 정상적인 삶을 살 정도로 체중도 늘고 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참 제 자신도 의사 생활을 참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또 제가 간 전문이고 하니까 이러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뭔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내 자신 마음대로 마음속에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그렇게 됐는데도 전혀 진전 진행이 되지 않고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는 좀 보호자에게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아내가 같이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러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환자분하고 보호자분 잘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종합병원에 가고 싶으시면 제가 의료서를 바로 써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는 그저 중병인 것을 알고 너무 놀란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즉시 의료서를 좀 써 주십시오. 가서 좀 검사도 좀 해보고 상황이 감황이 있는지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또 오시고 검사 결과를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의료서를 써 줬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환자분이 얼굴색이 매우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가는데 마치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참 말하기는 좀 그럽시다마는 마치 도살장에 가는 그러한 참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이 매우 무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 검사를 해봤겠죠. 근데 2주 후에 그분이 갑자기 사망했다. 2주 후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회가 아주 막 밀려왔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분은 그저 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종합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보고 여러가지 그 의사선생님이 얘기한 얘기를 듣고 그냥 절망을 느껴버린 거예요. 희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면역 기능이 쫙 떨어져요. 그 킬러세포라는 T세포 암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 면역세포들의 수치가 쫙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다 싶어서 암세포들이 그냥 쫙 퍼지고 거기에다가 두려움과 낙심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갑자기 밀려 왜냐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지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이 있는 한은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기도는 질병에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그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인가. 뭐 이러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 TV에서도 이러한 그 주제를 놓고 내가 믿는데 왜 병이 잘 낫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하고 했는데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답을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뭐라고 말하냐면 설직하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있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낫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라. 그런 해석을 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이 되는 것이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했나.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길래 저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참 폭력적인 그러한 결과가 그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그냥 덮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라. 뭐 이런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결론을 해석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기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 야구버서 5장에 나와있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질병과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해석이 많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난치병에 걸린 자들 그러한 자들 또 중풍병에 걸린 자들 38년 된 베델시다의 병자 이렇게 말하죠.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가 삶을 받았느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의 문제가 이 난치병과 또 근원적인 질병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병에 걸렸을 때 또 의학적으로 난치병에 걸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보금에 요한보금 몇 장인가요? 요한보금에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이 있는 것들이 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 수많은 장면을 목격하고 죄를 사하면서 고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뭔가 의문이 들었어요. 자 저분은 나면서부터 눈을 앞을 못 보는 자인데 시각장애자인데 저 사람의 죄는 아니지 않겠냐? 자 그러면 저 부모의 죄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다 이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 말은 전제가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을 생각하기를 이러한 질병의 문제는 죄와 연관돼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러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 함인이라 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아서 환을 만들어 눈에다가 붙이고 신로함 연못에서 가서 씻고 돌아오니라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눈을 보게 됐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신로함 연못가에 씻어 낳은 그러한 자해 문제는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서 생긴 거예요. 모든 죽음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성경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구어스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병이 들지 않고서는 죽음에 이루지 못합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을 할 때 저도 여러 번 사망진단을 했는데 반드시 선행사인 중간사인 직접사인 이 세 가지의 죽음의 원인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사망진단서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병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병이 없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신 분도 사실은 심장마비로 결국은 다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뇌가 죽으면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의 죄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이든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생로 병사의 그 원인이 바로 성경에 나와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더라도 아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의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영생 죄사함과 또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병의 문제에 대해서 왜 낫지 아니한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모르는 것으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돼. 우리가 모르니까 덮어버려.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라든지 식이요법 운동요법 여러가지 요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 되지 않나 물론 그거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이거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거 조금 기도해 보고 안 되니까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야 운명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모른다고 그냥 닫아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이러한 신앙적인 해석은 하지 말라 이것은 틀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왜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지함을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2장 24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강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 있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으니 너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베디에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만났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야 네가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것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에 나와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왜 내 병이 낫지 않는가 속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는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귀신을 쫓으며 병도 고쳤는데 병이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못 쫓아납니까 왜 이 병을 못 고칩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얻고니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부여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약해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치료하는 은사를 받고 이러한 기도의 자세만큼 하나님은 이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나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밧데리 하고 비슷해요 나는 그걸 누차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집회가 있거나 이럴 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 영혼을 괴롭히고 내 영혼을 경성하게 해요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능력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는가 여기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기도해 줄 때 안수해 줄 때 그 능력이 강도가 다르다 첫째는 환자의 믿음이에요 두번째는 기도해 주는 자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의 크기에 다른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뭐냐 이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왜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신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지금 시대는 그러한 은사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킨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은사가 소멸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시대적인 이러한 에라로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신의 역사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가장 각광을 받는 인기가 좋아요 이게 모른다 모른다 왜 고쳐주지 않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 미우라 아야꼬 유명한 빙점의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미우라 아야꼬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옆에 가게가 있어서 혹시나 내 가게 때문에 옆에 가게에 소녀를 줄까봐 그런 손님들이 오면 그 가게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 하는 사람 그런데 아음으로 참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이것이 참 멋진 말인 것 같은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암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지 못하는 뜻이니까 그냥 덮어두고 너는 죽어라 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든자를 고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자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병들었을 때 의사한테 먼저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의원에게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의사한테 먼저 가서 하다가 저조를 받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인 목사님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으며 기도할지 남을 입는 의인의 강구의 역사가 크다 이렇게 야구버스 5장에 분명하게 3절 4절 6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잠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거 안 고쳐주는 병이다 이렇게 그냥 중단하고 그냥 병원을 출장 가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유명한 의사 목사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설교가죠 강의 설교자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시는 질병 고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나팔소리라 우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 때 난치평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에요 마귀의 역사는 조족죄로 죽이고 멸망시킨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 들었을 때 우리는 난치병에 걸렸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지 아니하려면 뭐 때문에 신앙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서 가르치시는 스승님 아니에요 내게 왜 인생에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러 임금에 대한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의 각성이에요 그게 가장 첫째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째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는 건 가짜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러운 인간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내 자신의 삶을 송두리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대로 다 고백하고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저절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믿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페드로가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밤맛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 내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의 몇십 년 동안의 상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로마의 감옥의 간수가 그 페드로와 그 바울이 말이에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다 작고가 풀어지는 역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난치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죄의 사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내 죄는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자본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 자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아요 살리시는 분이 마귀가 죽이는 세력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믿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믿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떤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 물어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가르쳐주세요 성령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바로 돌이키게 하셔서 네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그 삶을 삶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삶은 이것이 세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난치병에 걸렸을 때 이성적으로 보면 이것은 알 수 없는 병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덮어놔야 돼 자꾸 물어보지 마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 영적인 것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혼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를 몰라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몸이 믿습니까 우리의 혼이 믿습니까 우리의 지정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다 이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미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미리 그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말씀에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두 제사가 있었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바로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인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아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번토와 친척과 아비즈블을 떠나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우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 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진정으로 그들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맹인 아닙니까 귀가 먹었지 않아요 영적인 귀가 꽉 먹었잖아요 영적인 시안이 어두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뜻을 우리는 늘 분별하고 아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세상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깨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스포큰 워드 전해진 말씀이에요 음성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 바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가 후일로 의학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의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거예요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다 미리 아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스포큰 워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의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 물어보라니까 성령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니까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정할 길이 없어 월요일 화요일 마음이 바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누가 나한테 말을 통해서 어떤 환자의 고통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아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오늘 전해온 이 말씀도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보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나의 내적인 평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왠지 모르게 지금 행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기다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행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단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회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면 사단이 먼저 와서 회방을 해요 꼭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그럼 아하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됐구나 그때 그냥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마귀는 도망가고 마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녀를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렇게 그냥 덮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믿음으로 모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라 자 이젠 때가 됐으니 탐대함으로 나가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21장 24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는데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나는 믿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생의 육체의 장막을 떠나도 병은 고쳐진 것이에요 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자아형제는 갑자기 딸이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뒷걸음치는 차에 치어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술을 퍼마시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몽사몽 간에 그 딸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일어나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아빠 언젠가는 이 좋은 곳에 올 거야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나아 환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가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술도 대고 딸이 있는 그 천성을 향하여 완전히 바뀌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